국립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약 4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강원도 유일의 도시계획관련학과입니다. 도시계획이란 쾌적하고 편리한,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과 도시를 만드는 계획과 방법을 제시하는 분야이며, 부동산은 그와 같이 계획된 내용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서는 이와 같이 살고 싶은 도시를 계획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와 지역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 그러한 분석의 토대로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에 관한 전공 분야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특성상, 인문사회학적인 통찰과 이해의 능력,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공학적인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과 과정에 맞추어 학습하고, 현장 중심의 과외 활동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도시의 개념이 대두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과 사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저희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서도 도시 및 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부동산, GIS, 지적, 교통계획 등 다양한 세부 영역이 갖추어져 있고, 이에 각 세부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제도실, GIS 전산실습실, 칭량장비 및 드론, 3D프린터와 같은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실습 기자재를 통하여 디지털 기술과 최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계획, 부동산학과는 강릉원주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과로서는 유일하게 공학계열 국가기술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매년 많은 재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학과가 개설된 지 약 4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동문들이 도시계획, 부동산, 진리정보시스템, 지적 분야와 같은 학과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업 분야를 소개하자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회사, 부동산 기획 및 개발 전문회사, 공간정보나 지적 업무 분야의 기술회사와 같은 전문업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여러 지방정부에서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하여 중앙 및 지방의 공기업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 외에도 일반 대학원과 경영정책과학대학원에서 우리 학과의 석사, 박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학문의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된 분야들이 꽤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CAD나 GIS, 측량 등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한 많은 재미있는 수업들이 있고, 무거운 분위기 강의보단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진행이 됩니다. 또한 실습 위주의 수업을 들으며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기회가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고, 우리 학과는 학과 연계나 학교 사업단을 통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또한 학과 교육과정만 이수하여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으며, 한 가지의 분야보다는 도시계획, 부동산 등 이 안에서도 지적, 도시계획, 부동산의 전문 분야 등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여러 사제동행 동아리나 학생자치 동아리가 잘 구성되어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한 전공수업 특성상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아 서로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 보니 사이가 다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없어 학생들이 편하게 교수님께 궁금한 것이나 도움 요청을 할 수 있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화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우리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자신감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익숙하지는 않은 학과이겠지만, 우리 학과에 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성이 높아 취업률이 좋아서 걱정이 덜한 편이고, 학과 내에서 좋은 사람들도 새롭게 만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내년에 꼭 만나요.